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솔로 10기영식님이 출연한 결혼보다 동거의 장년님, 윤지인님 두 분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봅시다. 옷을 새로운 걸 오랜만에 입었습니다. 얼굴만 좀 떠 있는 것 같죠? 이 장면은 다락방을 청소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다락방이고요. 이 다락방에는 우리는 영식님을 알고 있는 장년님의 집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피규어들이 많이 쌓여 있죠. 주말 동거를 위해서 다락방을 대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다락방 청소도 보통 다락방은 다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말 동거를 위해서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지인님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장년님 입장에서는 내가 좀 너무 더럽게 썼나? 너무 지저분한가? 이런 게 또 민망했을 텐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년님이 굳이 TV에 나와서 물론 TV에 나와주심으로써 저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이런 다락방 청소도 생각해보면 이 두 분이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했으면 서서히 이거를 치우고 그리고 여기에 공간을 활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서로가 완충지대처럼 그런 완충의 시간을 가지고 이런 다락방 청소도 이루어졌을 텐데 이거를 당장 이제 TV에 이 콘텐츠가 나와야 되니까 TV에 이 두 사람 동거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또 치워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보여주기 위한 우리에겐 영식이었던 장년님은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좀 잘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율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TV에 나옴으로써 이 두 사람에게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 다락방에서의 얘기입니다. 장년님이 일단은 좀 많이 지저분한데 8, 90%는 다 피규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윤진님이 아 진짜 많다. 왜냐면 당장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장년님도 이 피규어를 통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막상 보민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쨌든 딸을 혼자서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장애에 넣어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뜯지 못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윤진 씨가 진짜 안 어울려 여보랑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년님이 굉장히 당황해요. 평소에 이렇게 약간 능글맞게 노련하게 상황 대처를 잘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게 좀 버벅입니다. 나의 취미기는 한데 그 옛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윤진 씨한테 자기는 취미가 뭐야 이러면서 화살을 돌리죠. 근데 저런 피규어를 모으는 취미 자체가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전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는 애착 불안정 불안정한 애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드렸었고 혹시라도 이 말만 듣고 또 바로 해석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낱부분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앞편을 좀 보세요. 그리고 저 피규어가 의미하는 것은 장년님 내면의 이상을 꿈꾸는 멋있는 어른이고 싶은 장년님 내면의 아이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어른이고자 하는 멋진 어른으로서의 삶을 꿈꾸는 그렇게 멋진 세계 안에 주인공으로서의 나아 그리고 항상 어떤 순간에도 같은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년님 입장에서는 약간 약점에 가깝죠. 스스로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면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살짝 민망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주제는 윤지님의 취미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피규어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당신은 취미가 뭐냐. 내 취미는 운동이지.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매년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이 말에 이제 장년님이 매년? 이런 걸 놀라요. 그래서 윤지님은 이건 좀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버킷리스트야. 여기 이제 이 장면이죠. 매년? 버킷리스트야. 이제 버킷리스트가 매년 해야 되는 거면 조금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지. 요즘에 버킷리스트 개념 자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실은 저 버킷이 원래 양동이잖아요. 양동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양동이 얼음받아서 했던 것처럼. 저 버킷이 실은 그 생명을 끝내는 거를 의미하죠. 생명이 끝나는 순간. 왜냐면 그 양동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양동이를 차면서 이렇게 줄이 팽팽해지는. 그래서 실은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조금 썸득한 어원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리고 뭔가 그 전에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창한 일인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으니까. 나는 매년 뭘 한다는 게 이건 일종의 버킷리스트 개념의 약간 목표.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윤진 씨는 저 스스로 몸을 계속 관리를 함으로써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어떤 삶의 의지도 다시 불태울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는 거는 나의 1년간의 성과를 검증하는 일종의 시험 기간이긴 하죠. 그래서 저 버킷리스트라고는 했지만. 지금 바디 프로필을 찍는 그것을 위해서 또 남은 기간 동안 또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또 건강을 위해서라면 바디 프로필을 위한 너무 과한 운동. 운동까지는 괜찮지. 근데 너무 과한 식단 아니면 뭐 약.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되죠. 내가 만약 남중인 입장이면 그런 건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은 어쨌든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그래서 버킷리스트로 삼은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참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윤진 씨의 남자친구 입장이라면 매년 그 시즌에 일종의 검사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건강을 깎아먹는 그런 걸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원동력까지는 좋아. 근데 바디 프로필은 조금 뭐랄까 그걸 찍는 그 시점에서는 지금 몸을 좀 깎아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장녀님의 걱정은 그런 건 아니죠. 매년? 하면서 살짝 놀래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아니다. 벗는 리스트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장녀님은 이걸 농담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게 싫다라는 언급을 하고 싶었고. 윤진 씨님은 이거가 아니잖아요. 물론 평소보다는 더 벗는 건 사실이지. 뭐 다른 사진보다 더 많이 노출이 있지만 목표가 나는 노출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거는 장녀님이 이 부분이 너무 거슬리기 때문에 이걸 농담처럼 표현을 했지만 마음속에서 너무 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렇게 상대가 이 말에 거슬릴 걸 알면서도 벗는 리스트다. 이렇게 해버렸죠. 근데 저 말 자체는 윤진 씨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만들어줬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의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한 하나의 상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폄하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윤진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반박하고 싶을 거고 장녀님은 이걸 어떻게든 막고 싶으니까 이걸 그냥 벗는 리스트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너의 바디 프로필에 나는 이게 거슬린다는 거를 너무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없이 너무 빠르게 지금 이 관계의 진도가 나가면서 장년 씨는 내 삶에 이 사람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물론 동거를 하니까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장년님은 이미 자기의 이상적인 어떤 모습 뭔가 갈등일 때도 항상 이렇게 대화로 풀고 그리고 항상 이런 가정적이면서 항상 리더십 있고 하하하 웃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맞는 또 아내의 모습 이런 거를 지금 꿈꾸고 거기에 빨리 이 사람이 들어와주길 바라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변해주길 바라는데 지금 그 마음도 물론 있고 그리고 윤진 씨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긴 했을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다. 근데 장년님은 윤진 씨가 이혼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시간을 이겨냈고 이런 것들보다 일단 내 세계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역할을 수행하면 너한테도 행복인데 그런 건 됐잖아. 버킷리스트 필요 없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충돌이 나죠. 장년님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관점이 약간 1인칭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벗는 리스트다. 근데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윤진 씨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지. 자기의 그 노력과 고통이잖아요.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낸 거잖아. 누워서 쉬고 싶고 먹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저렇게 찍은 건데 나의 노력을 저렇게 벗는 걸로만 말을 하니까 윤진 씨가 화가 나죠.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반박하고 싶지만 그래도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연인 장년이 아니라 장년 씨가 꿈꾸는 이상적인 그 우아한 표현을 쓰는 장년 씨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장년 씨는 그 주장을 굽힐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퍼지는 빈자리가 딱 존재해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그 다른 모양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장년 씨가 굉장히 갈등 해결에 있어서 차분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장년 씨는 정해진 퍼즐에 이 사람이 맞춰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은 장년 씨는 굉장히 회피형 애착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계를 빨리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회피형 애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회피형 애착은 책임감이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책임감을 강하게 요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뭔가를 해야 되면서 자기의 감정을 외면하는 훈련을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회피형 애착은 생기는데 책임감은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장년 님도 그 케이스 안에서 내가 만든 세계 안에서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그 퍼즐에 맞춰준다면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퍼즐의 모양을 누가 한두 달 만에 알고 맞추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장년 님은 말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유아하게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걸 했을 땐 자기의 생각이 맞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서 상대에게 요구를 하거나 상대의 말을 내 말에 맞도록 다시 생각에 변하도록 끝없는 설득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은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협상이라는 게 중간 지점에 머무는 게 협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간에 머무는 걸 협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협의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버킷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매년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바디 프로필을 찍지 않기를 바래. 그러면 바디 프로필을 2년에 한 번씩 찍으면 그건 협상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큰 손해가 아닌 거를 내주고 내가 큰 이득인 거를 달라고 하는 거가 협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어느 정도 얻는 게 있는 결과가 가장 나이스하죠. 그런데 어쨌건 여기서 작년 시우는 바디 프로필을 매년 찍는 건 나는 허용할 수 없다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협상이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 푸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윤진님도 이 프레임을 내가 과거에 좌절해 있고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스스로 그 시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의 인기를 바란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나를 신용할 수 있는 결과를 이어져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회적으로도 나의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하면 안 됐을 거죠. 물론 이런다고 작년님이 마음이 바뀌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했겠죠. 그런데 이제 작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너의 개인적인 건강의 의지와 그리고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바디 프로필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옵션이 있다면 그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바디 프로필 대신에 그러면 이거를 해. 그러면 네가 사회적으로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고 네가 개인적인 의지도 계속 꾸려갈 수 있을 거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옵션이 있으면 그 협상에서는 상대에게 이걸 주고 그 대신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바디 프로필은 빼자. 이게 되는데 지금 작년님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진이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 양보할 명분도 없고. 그리고 작년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윤진 씨 입장에서는 허용하기가 참 어렵죠.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두 번의 대화를 좀 봅시다. 그러니까 작년님은 취미가 피규어를 모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님은 명분이 그거였어요. 이거를 되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좀 팔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죠. 이제 작년 씨가 근데 이게 만나기 전에 일이니까 별말 안 하는데 나는 사실 좀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매년 찍는다는 건 불편하다. SNS에 운동하는 걸 찍고 헐벗은 거를 굳이 또 윤진 씨가 왜 자꾸 헐벗었다 그러냐. 운동복 입었잖아. 근데 이제 작년 씨 운전복인데 너무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윤진 씨는 아니야. 다 그렇게 한다. 그거는 내 취미생활인데 나를 좀 인정해달라. 이거는 두 사람이 충돌할 수는 있는 건 사실이죠. 두 사람이 워낙 관념이 다르니까. 근데 이거는 사귀기 전에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사귀었으면 이 부분은 조금 유예를 시켰으면 저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어쨌든 작년 님이 아니야. 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바드 프로필을 세서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줄 이유가 뭐냐. 윤진 씨는 이게 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작년 씨는 SNS에 들어가면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작년 씨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만 보고 싶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적으로 소비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작년 씨가 약간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SNS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이제 윤진 씨가 쉽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쉽게 볼 수 있다는 게 내가 이제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는 의미의 작년 씨의 말이었다면 윤진 씨는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짝 순간 오해를 했죠.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다고? 라고 말을 하는데 작년 씨가 또 해명을 합니다. 내 여자의 몸을 왜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다 공유해야 되냐. 그러면서 윤진 씨가 그 사람들이 내 몸 만지는 거 아니잖아. 공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실은 소유욕이 드러나죠. 어떤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지금 피규어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씨는 윤진 씨가 자기 세계의 하나의 구성으로서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넘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 씨가 기본적으로 원래 좀 그런 성향도 있었지만 딸을 오랫동안 혼자 키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인생을 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내 것에 대한 그리고 독립된 존재와 친밀하고 독립된 존재에 대한 익숙하지 않음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작년 씨가 만지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런 거야. 그런데 윤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SNS에 매일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하면서 자기가 그 운동의 하나에 또 활력이 되는 건데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대단해요. 언니 대단해요. 윤진 님 대단해요. 이런 말을 어쨌건 원동력이 되니까 그게 불편해? 보기라고 윤진 씨가 물어봅니다. 작년 씨가 배와 배꼽을 그렇게 열심히 보여주고 싶어라는 생각은 있어. 작년 님은 지금 벗는 리스트 그리고 배와 배꼽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헐벗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상대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늑대 같은 인간들에게 성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자꾸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는 거를 지금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윤진 씨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반발심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진 씨가 지금 버킷리스트로 얻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삶의 원동력을 작년 씨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여러모로 채워주면서 서서히 줄여가게 내가 그게 진짜 힘들다. 실은 나만 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거 좀 아쉬워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윤진 씨가 알아서 좀 줄여가거나 아니면 그걸 유지를 하더라도 뭔가 작년 씨가 좀 덜 거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합의를 하는 그게 실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 만난 지 지금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몇 년간 해온 일을 배와 배꼽을 열심히 보여주기 위한 거다. 헐벗은 거다. 이러면 윤진 씨 입장에서는 아무리 작년 씨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구나. 자기만 보고 싶어하는구나. 나를 소중히 이끄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 지금 이제 사기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항상 한참 좋을 때니까. 그런데 저런 표현들을 들으면 윤진 씨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당연히 반발심이 올라가죠. 모든 심리가 그래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는 말에 반발심을 어떻게 내리는가. 그게 어떤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음식을 처음 가르칠 때도 이거 먹으라고 하고 안 먹는 거 딴짓하지 말라고 하면 혼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남아요. 그 음식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 차라리 그냥 앞에다 놓고 야 이거 맛있다 하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가 처음엔 주저주저 하다가도 어느 숟갈 한 숟갈 뜨고 또 먹을 만하네? 그러다가 또 맛있다고 하니까 더 맛있나? 하고 또 먹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실은 모든 마음이 그렇지. 이건 최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면도 어쨌건 이 사람의 잠재의식 속으로 언어를 우회적으로 꽂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암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니. 그래서 트랜스 상태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이성으로서 반발하고자 하는. 그게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반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내리는 게 이 사람을 설득하는 요령인데. 실은 지금 장려님의 화법은 이 사람의 반발심을 키우고 있죠. 더더욱 키우고 있지. 차라리 장려님이 여기서 약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 나 실은 이런 거 너무 상처받아.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렇게 포지션으로 갔으면 윤지님이 미안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러면 좀 어떻게 해볼까라고 말했을지도 몰라. 근데 장려님의 이런 표현들은 내가 강자고 넌 이거 해. 너는 그거는 다 같이 없는 거야. 다 그거 다 이렇게 이런 배와 배꼼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사람이 아닌데?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은 설득의 기법으로 따지면 실은 너무 꽝이지. 그러니까 장려님은 빨리 윤지님을 자기 이 세계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서 저런 조급함을 드러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려님이 어쨌건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회적인 생각으로 윤지님을 대했다면 훨씬 더 설득을 잘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이 친밀한 관계에서 저런 불안정한 애착의 일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안정한 애착이 있어도 사회생활은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안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가 생겼을 때 저런 게 터져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이 세계에 맞는 퍼즐 조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나를 버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려님은 지금 내 말에 수용하지 않는 건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연결돼 버려요. 그러면 장려님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멋있는 모습으로 보내줘야지.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이 이별을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장려님은 머리로는 이렇게 멋있게 그래 상대를 존중하고 이별을 받아들이자인데 실은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얘기할 수도 있고 협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마음은 회피해버렸어. 내가 마음이 회피한 상태에서 머리로 스스로 멋있는 모습을 유지하자라고 되니까 나는 회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회피한 꼴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회피를 해왔던 대화를 오래 하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꽂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본질적인 마음의 방향성이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회피하려고 들고 있고 자기가 만든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는 자기의 내 입장에서는 무서운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윤진 씨가 내가 말하는 이 세계에 맞는 퍼즐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날 떠날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여기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윤진 씨는 지금 작년 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벗는 리스트야라고 주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사람이 벌써 자기가 남자라고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고 시키는 대로 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전혀 양보가 없는 말만 저러지 정말 질리게 말하는구나 라고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은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작년 씨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남자에서 널 찍어 누를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 이 사람의 또 저런 아이 같은 면이 나오는구나 태도는 전혀 알겠지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달래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작년 씨를 만날 수 있는데 작년 씨가 이제 겉으로 보거나 이렇게 말리나 이런 게 전혀 아이 같지 않으니까 그 작년 씨 내면의 그런 부분을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윤진 씨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굳이 봐야 되나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뭐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사이고 아직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이인데 그걸 보기도 힘들뿐더러 그걸 본다고 해서 그걸 맞춰줘야 된다? 그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작년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이제는 말하고 싶다. 아니 근데 실은 그게 불편했으면 이거는 좀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나면 안 됐어요. 20대의 사람과 그런 게 불편하다. 이제는 결혼하곤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뭐 이제 30대 자기 인생 다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게 이미 생활 패턴인데 그거를 뭐 봤구나? 이미 애 키우면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를 안 키우고 대학 시절에 하던 거를 뭐 사회생활하면서 안 하거나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가족이 되면서 안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미 뭐 사회생활도 하고 가족도 다 키워보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을 나랑 만났으니까 안 해라? 이거는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못하게 할 거였으면 저런 프로필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야 돼요. 실은.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물론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으면 일단 이거를 당장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걱정된다. 실은 나는 그런 거 할 때마다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 나 맨날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정도. 평소에 이런 걸로 별로 말 안 하는 사람인데 날 힘들게 할까 봐 그런 말 조심하는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아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신경 쓰고 있구나. 라고 윤진 씨가 걱정하게 만들면 뭔가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장년님이 좀 편하게 두 사람이 서로가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윤진님도 분명히 어느 정도 양보하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없진 않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벗는 리스트다. 헐벗었다. 배와 배꼽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운동의 가치는 전혀 없고 폄하해를 해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윤진 씨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한 발 양보하고 장년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도 지금 여기는 안 되지. 반발심이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년님이 뭔가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피규어는 저도 이제 저런 피규어를 내가 갖고 했다면 나도 못 버릴 것 같긴 해요.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그런데 적을 만약 버리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 공간을 윤진 씨가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을 때 그거에 대체되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윤진 씨 입장에서는 장년 씨의 말들을 했을 때 그거에 대체되는 가치가 지금 뭔가 가시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협비가 장년 씨가 억지 쓰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말톤으로 보면 장년 씨가 굉장히 조곤조곤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장년 씨의 주장이 이렇게 좀 떼쓰는 쪽으로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보는 전혀 없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거의 주지 않고 있으니 상대가 그만큼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혀 양보를 안 하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협상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장년 씨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정말 모모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부녀라고 해도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그냥 던져보는 거죠. 그런 유혹에 또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한다. 그래서 장년 씨는 어쨌건 윤진 씨의 SNS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한편으로는 장년 씨도 그 이혼의 아픔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깎여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게 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더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윤진 씨가 저를 좀 못 믿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믿는다면 이런 걸 내버려 둘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장년 님은 이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 그거가 아니라는 것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년 님 자체도 장년 님 자체도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런 가벼운 관계도 이제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되게 거짓되게 다가오는 그 거짓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저런 게 걱정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윤진 씨는 왜 자꾸 나를 의심하고 못 믿나 그게 이제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장년 씨 입장에서는 나한테 SNS를 이 사람이 보냈고 두 사람이 SNS를 통해서 사귀게 됐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가정을 같이 꾸리고 이렇게 동거까지도 생각하는 동거까지도 이미 시작한 거죠. 물론 방송상이지만 아이들까지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런 사이에서 이런 걸 걱정하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걱정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을 두고 SNS로 쪽지 온 사람과 만난다? 그런 일은 없긴 할 거잖아요. 물론 장년 씨가 그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락 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누군가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건데 어쨌건 윤진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걱정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윤진 씨가 현명을 합니다. 바디 프로필 찍는 것도 이게 사업이다, 나한테는. 그래서 사업적으로 나는 멋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디 프로필 성공하고 올렸을 때 사람들이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원장님 진짜 멋있어요. 이러면서 내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라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진 씨가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강하게 올라왔어도 나름 그 부분을 잘 내리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죠. 일단 사업적인 혜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출산을 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해준 그런 정서적인 혜택도 있다. 이 두 가지 혜택이 있는 차원이니 그 부분에도 좀 이해해줄 수 없겠냐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장년 씨가 물론 나도 그래서 딜레마다. 본인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취미의 영역인데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마주치다 보니까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다른 점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불편함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강요를 할 수 없지만 실은 내가 불편하니까 강요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요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불편해. 그래서 나는 이게 강요는 아니지만 네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괄호을 괄호 닫고 강요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불편하다로 가는 것도 장년님이 스스로 남자답고 멋있는 모습에서 그걸 깨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차라리 장년님이 약한 모습 자기 약한 그런 부분을 드러내면서 너무 두렵다. 실은 나는 여기서 생각의 다른 건 인정하겠어. 그런데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다 보이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노출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은 좀 덜 보이는 바디 프로필이면 어떻고 다 보이는 바디 프로필이면 어때?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장년님이 걱정하는 건 말 그대로 노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아니야. 지금 장년님은 심의위원회여서 노출이 심하면 등급을 어떻게 매겨야 되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진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나만의 사람이 내가 지금 굉장히 애착을 가진 나의 어떻게 보면 자아를 좀 나눠 가졌다고 생각하는 내 세계 일부로 들어온 사람을 지금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은 이건 나아가서는 SNS를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실은 그 노출도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물론 노출도가 심하다. 이거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더 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지금 장년님은 너무 그 노출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윤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납득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 노출은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수단이지. 노출이 수단인 이유는 내 몸이 그만큼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고 물론 저도 제 여자친구가 바디 프로필을 노출이 심하게 찍는다. 그러면 나도 걱정이 되지. 남자로서 그게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걸 노출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건 설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내가 당장 거슬리는 것부터 얘기를 해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윤진 씨가 뭐가 다 보이는데? 라고 윤진 씨 입장에서는 가렸잖아요. 아니 그럼 수영장도 못 가잖아 그러면. 아니 물론 수영장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SNS로 막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수영장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니까. 물론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뭐가 다 보이는데? 여기서 윤진 씨가 눌러놨던 화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살짝. 속살 다 보이잖아.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년 씨는 굉장히 형의학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배, 배꼽, 속살, 엉덩이, 헐벗은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생물 시간 같죠 좀. 그래서 뭐 아주 중요 부위만 가린다. 윤진 씨는 그거는 비키니 입고 대회를 나갔던 거였고 대회는 이제 안 나갈 거야. 너무 힘들어. 물론 그렇죠. 대회는 좀 건강을 해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대회를 계속 나간다는 건 좀 무리잖아요. 무리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좀 힘들 것 같아. 젊어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그 대회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건 되고 아니면 그게 직업이라면 그거를 하지만 그렇게 대회를 이렇게 사는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자기 권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어쨌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대회는 안 나갈 거다. 근데 대회에서 노출은 또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몸을 갖고 채점을 해야 될 테니까.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마 공식 복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쨌든 이해를 안 하면 어쩔 거야. 대회 이미 나갔는데. 과거를 지울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좀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윤진 씨가 그럼 중간에서 만나자 우리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작년 씨는 협의하자.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윤진 씨는 중간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일단 작년 씨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작년 씨는 바디 프로필 찍는 거 양보할 생각 전혀 없어요. 이건 제로야. 제로. 그리고 윤진 씨가 중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렇게 뭔가 서로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서 만나면 실은 손실이 많아요. 이거는 장사도 똑같은 거예요. 장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무역의 개념. 여기는 커피가 100원에 나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유가 100원에 나와. 그 대신 여기 커피는 뭐 2천 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커피를 이쪽에다가 200원에 팔고 여기서 우유를 뭐 그렇게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자원 이런 거를 상대한테 주고, 나 입장에서는 싼 거를 상대한테 주고 내 입장에서는 비싼 거를 상대한테 받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중간에 가격으로 서로가 똑같은 물건을 맞춰서 사고 판다? 그건 안 돼. 그거는 협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가장 아마추어들이 하는 선택이야.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이거 5천 원에 팔겠습니다. 저쪽은 그거 만 원에 주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 협의합시다. 그러면 중간에서 만납시다. 7,500원. 이건 하수들이 하는 짓이야. 그 협상은 5천 원과 그 만 원 이외에 다른 옵션들이 존재한다고요. 그게 일상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옵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사람은 지금 바디 프로필을 찍냐 안 찍냐 이 바디 프로필의 노출도를 허용하냐 안 하냐 하는 심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차라리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걸 다 내주고 다른 거에서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년님이 이걸 아예 허용을 안 했을 때 윤진님은 잃는 게 너무 크지. 그리고 이 두 사람, 윤진님이 그 정도로 잃고 다른 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만큼 이 두 사람은 신뢰가 깊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장년님이 이 말을 하는 건 너무 이르지. 만약 상대한테 못하게 이걸 하려면 내가 이 상대에게 사업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만큼 훨씬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신뢰가 확실히 이 사람한테 새겨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겠어. 그냥 강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윤진 씨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나서는 안 돼. 모든 협상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도 되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만나는 건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년 씨가 그 중간이 뭘까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장년 씨는 양보할 마음이 없거든. 바디 프로필을 적게 찍는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아예 안 되거든 지금 장년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윤진 씨는 조금씩 양보하고 싶지만 장년 씨는 그 중간이 뭘까 하면서 이게 입술이 살짝 이쪽 뒤가 떨리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지만 참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 말라면 하지마 라고 마음속에서 올라왔을 거야. 그러니까 장년 씨 입장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참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양보고를 하지 않고 지금 상대가 이거가 상대에게 주는 가치를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어떤 이걸 통해서 얻고 있는 손실만 지금 내밀면서 상대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기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과 대화를 잘하고 뭔가 서로가 생각을 맞춰가는 거에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대화를 푼다도 물론 중요한데 이 상대가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상대가 이걸 주장하고 있는 욕망과 그 두려움 그 두 가지 포인트가 뭘까 그럼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결국 니즈죠. 이 사람이 니즈가 뭘까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장윤 씨는 중간이 대체 뭐길래 그러냐 윤진 씨는 어느 정도는 나도 조금은 양보할 수 있다. 대신 아예 바디 프로필을 못 찍게 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냐 장윤 씨는 찍어도 좋지만 정말로 집에 액자로 걸어서 낳는다. 그건 오케이이다. 남한테 보여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소유욕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 소유욕은 불안정 애착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결과죠. 윤진 씨는 매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놓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장윤 씨는 너무 많지 않겠니? 아니 이거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벽에 거는 거니까 얇잖아요. 굳이 액자까지 안 해도 이렇게 끝에만 처리하면 얇게 해서 벽에 붙일 수 있잖아요. 내 아내의 가장 멋있는 몸매를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 많으면 어때? 이걸 너무 많지 않겠냐? 10년 해봤자 바디프로필당 몇 장씩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앨범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윤 씨가 양보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미 너무 화가 났어. 물론 그 화를 표출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 이미 지금 정서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거의 피규어만큼 많아지게 됐는걸? 피규어만큼 좀 많아지면 어때? 이 부분은 실은 장윤 씨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이 부분도 양보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윤진 씨가 아니 여보도 피규어 저렇게 많은데? 이러면서 또 반박의 여지를 줘버렸지. 이런 거는 차라리 충분히 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당신 앨범 좋지. 우리 벽 꽉 채워. 벽 다 찼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공수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왜 저거를 당장 자기 상황에서 전혀 안 물러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양보하면 진다는 생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년 찍어서 액자를 거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찍는 거 자체가 거기 사진사도 있고 그렇게 또 작년식 표현대로 헐벗은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서 어떤 포즈를 취하는 거 자체가 싫어서 저렇게 거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은 이 부분은 내가 어쨌건 SNS 올리는 거 반대라고 했으면 상대가 앨범으로 해서 거기에 걸어놔도 돼. 매년 찍어서 올려도 돼. 그랬을 때는 오케이 했어야 돼. 이건 지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고 느껴져요. 윤진 씨는 여기서 계속 반박이 생기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피규어 말하면서 이렇게 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장연 씨가 여보 본인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은 장연 씨가 지금 감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캐치를 못하는 거지. 윤진 씨는 바디 프로필을 찍음으로써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스스로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력을 얻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뢰를 얻으니 사업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명확하잖아요 실은. 윤진 씨가 이걸 통해서 얻는 거는 명확해.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피규어 얘기를 살짝 합니다. 뭐 정리하는 김에 조금 처분하고 싶은 거다. 피규어 같은 거를. 짐이 너무 많다. 근데 장연 씨는 이 집에 있을 때는 피규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뭐 내 집인데 피규어 좀 있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거기서 사람 살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그냥 존중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아이들의 놀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피규어 중에 일부는 조금 싼 값에라도 팔기 시작하긴 해야죠. 근데 그 파는 행위 자체가 장연 씨한테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다 피규어를 못 파는 것도 그리고 윤진 씨의 바디 프로필을 못 찍게 하는 것도 다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다 장연 씨의 정서적인 문제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인데. 장연 씨가 스스로 그 부분을 캐치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피규어가 있어도 아이들은 뭐 이쪽 피규어 없는 쪽에서 놀고 그대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다. 피규어 있어도 뭐 네가 삶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냐. 그러면서 그 피규어는 문제껄을 일으키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공간의 차원에서는 어쨌건 공간을 같이 쓰기로 했으면 그 공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비어있다면 그 부분에 서로의 물건을 같이 놓고 조금 더 다른 공간을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층에도 피규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윤진 씨 입장에서는 물론 피규어의 가치를 몰라준다는 건 나도 좀 안타깝지만. 근데 윤진 씨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생각해봐요. 한 평짜리 방을 얻는데 우리가 매달 얼마를 내. 그러면 저거에 그 공간을 못 쓰고 쌓아놓는 거 자체가 실은 어느 정도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만큼 좁은 집으로 이사해. 저 피규어가 없다면 그만큼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해도 되는 거고. 그만큼의 월세가 예를 들어서 월세로 치환하면 물론 지역에는 이런 게 있겠지만. 그 공간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실은 불편한 사항이 없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둘 다 불편한 사항이 존재하죠. 근데 장연 씨는 지금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건 장연 씨는 피규어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바디 프로필은 문제거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윤진 씨가 어이없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논리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윤진 씨가 내가 그런 문제를 만든다는 뜻이냐. 내가 뭐 남자와 연락을 하기로 했어. 뭘 했어. 그런데 이제 장연 씨가 그때가 SNS에 헐벗은 사진을 올리고 무언가 예쁜 사진을 많이 올렸어. 그러면 남자들한테 DM이 왔어 안 왔어. 그래서 당연히 오긴 온다. 그렇지 거기서 끝. 이러면서 장연 씨는 자기의 논리가 어찌건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 접어라. 그게 이제 장연 씨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은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앞에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연락 오니까 접어라 이 얘기를 처음에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나는 너무 걱정된다. 본질적으로 헐벗은 사진을 찍는다. 그게 장연 씨가 두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윤진 씨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소비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떠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으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서로가 뭔가 다른 옵션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물론 그런 얘기가 지금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서로가 어떤 본질적으로 어떤 니지가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윤진 씨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지. 그런데 장연 씨는 그건 의미가 없다. 그게 내가 그냥 연락 오는 것 자체가 나는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윤진 씨는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자기 일거가 그냥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나는 건전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취미생활의 운동을 이해를 못하느냐. 그래서 장연 씨가 나도 이혼하고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서 피규어라고 하는 거를 수집하고 소장하는 것에 취미를 많이 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겠죠. 피규어는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았나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장연 씨는 피규어 처분할 거예요. 처분할 수 있어요. 윤진 씨가 처분할 거면 왜 저렇게 사놨어. 그러면서 피테크라는 용어가 있다. 피규어 재테크래요. 그래서 윤진 씨가 중형차 한 대값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중형차 한 대값 나오지. 그래서 저 부분에선 내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당장 변화할 수 없잖아요. 그건 둘 다 마찬가지야. 피규어를 지금 당장 팔 수 없어요. 팔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피규어를 판다는 건 뭐예요. 이 공간 안에서 피규어가 서서히 줄어가는 거잖아요. 윤진 씨도 실은 바디 프로필을 줄여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실은 바디 프로필을 찍냐 안 찍냐가 지금 장연 씨가 원하는 니즈가 아니라고요. 윤진 씨가 원하는 니즈는 아마도 피규어 자체 아예 무슨 다 큰 어른이 피규어를 좋아해 그게 거슬리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도 공간의 활용적인 측면일 거예요. 장연 씨는 어차피 상실의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규어를 못 버리는 거나 이 사람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나 둘 다 상실의 두려움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연 씨 입장에서는 실은 또 양보가 안 돼. 그러면서 손해보고 팔고 싶지 않다. 애초에 재테크의 목적으로 산 건 아니고 저걸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니 그래 좋아. 그래 해라. 대신에 나도 바디 프로필 찍겠다. 그 대신 그 바디 프로필을 그 바디 프로필을 집에다만 한다거나 아니면 SNS로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 DM 오거나 이런 거는 당신한테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다 보여주겠다. 그게 거슬린다면. 물론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냐 싶긴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그냥 서로가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서로가 접근을 했다면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 수단 자체를 가지고 서로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경우는 잘 안 풀리죠. 그러면서 윤진 씨가 여보는 방송 출연하고 DM 엄청나게 왔잖아. 그래서 DM은 장연 씨가 실은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윤진 씨보다. 그러면서 장연 씨가 다시 그대야 우린 지금 취미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가 DM 왔던 얘기를 살짝 다시 이쪽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실은 본질은 타인 이성에게 연락이 온다잖아요. 지금 윤진 씨에게 어떤 활동을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외부 다른 이성에서 연락이 온다가 본질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윤진 씨가 짚고 넘어가는 거는 실은 타당하죠. 타당하지만 지금 장연 씨는 그걸 다시 취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피규어를 못 버리는 거나 윤진 씨의 취미는 전부 다 장연 씨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두려움과 연결돼 있으니 실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럼 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 장연 씨가 그럼 이렇게 하자. 다 양보를 해서 바디 프로필 찍으세요. 하지만 그 사진을 업로드 하지 마시고 집에 그냥 액자 붙이시고 오케이. 아니 이걸 할 거면 아까 했어야지. 왜 지금 이렇게 상대의 기분 다 흐트러 흐트러 놓고. 그래서 윤진 씨가 올리지 말아라. 조금은 올리게 해줘. 근데 이제 장연 씨는 한 장을 올리건 세 장을 올리건 그건 다 똑같다. 윤진 씨가 또 좀 어이없어 하죠. 왜냐면 근데 바디 프로필을 집에 소장만 해서 찍기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인정, 대단해요 이런 칭찬들을 못 얻는다는 면에서 그 혜택이 참 줄어들죠. 그리고 이 윤진 씨가 가지는 그런 마음에 허전한 부분들을 어쨌건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활동으로 풀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장연 씨가 온전히 채워주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연 씨가 실은 이런 주장을 할 거였으면 애초에 바디 프로필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야 된다. 만났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갔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대가 이해하고 그 부분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협의가 안 돼. 아예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 이러면서 윤진 씨는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는 이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피규어도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을 때 팔겠다고 하고 내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이래버리니 윤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전혀 물러서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연 씨가 어쨌건 내가 내줄 수 있는 걸 좀 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내주고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 집에 소장한다고 했으면 그 소장하는 부분만큼 피규어 그때그때 계속 팔 거야. 항상 내가 공간을 많이 내줄게 해서 차라리 어쨌건 확실하게 자기가 줄 거를 준다. 이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건 장연 씨는 웃긴 건 나는 피규어 더 이상 관심 없다. 요새 취미생활은 여자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윤진 씨가 나랑만 놀러 다닐 거야. 그래서 장연 씨가 여자친구랑 시간 보내고 함께 운동하는 거 모든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취미다. 당신 만나면서 그대를 만나면서 피규어는 춤에서 벗어나버렸다. 그러면서 살짝 윤진 씨가 듣기 좋은 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응 고마워 이러면서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죠. 그러면서 바디 프로필을 매년 꼭 해야 되는 건지 윤진 씨가 그러면 나도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 어차피 2024년 2월에 향남집에서 합칠 계획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짜로 같이 살게 될 때. 그때 가면 내가 조금 더 양보를 할게. 엄마로서 애들을 케어하고 일도 하면 운동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취미생활로 여부랑 시간 날 때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하거나 아파트 헬스장 가서 이용하거나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작년 씨가 막 하지 않아도 실은 같이 아이들 키우고 부부가 이렇게 같이 또 지내고 또 새로운 지역 가서 살고 적응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거를 굳이 지금부터 너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DMI 이런 이거는 너무 전략적이지 않아. 너무 지금 내 감정에 휘둘려서 전략적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 씨가 윤진 씨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세계에 이 사람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가야 돼요. 근데 작년 씨는 이것도 강하고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해. 감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섰지. 그건 어쨌건 이 불안정한 애착에서부터 기인하는 일일 거다. 그러면서 작년 씨가 너무 그대만 양보하는 것 같으니 나도 피규어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게시할게. 그리고 그게 팔린다면 충분히 다 판매할게. 뭐야 아직 게시도 안 한 거야? 근데 저거는 가격으로 올린다? 이거는 조금 합리적이진 않지. 언제까지 웹프로를 팔겠다? 이렇게 해야 돼야지. 이거는 솔직히 합의라고 보겠죠. 이 말은 둘 다 이게 지금 작년 님이 많은 걸 얻고 그런 것 같지만 작년 님은 실제로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의를 안 했어도 윤진 님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을 거거든. 그리고 피규어는 뭐 개시를 가격, 비싼 가격 개시한다? 그거 정도지 뭐. 지금 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마치 합의가 되고 대화로 뭔가 푼 것 같지만 이게 상황의 본질적인 부분은 해소가 안 됐어요. 작년 님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그런 소유욕, 그리고 상실에 대한 상처, 그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윤진 님이 이런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을 통해서 얻는 혜택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여전히 없다. 그런 것들. 나중에 합쳐서 아이들 둘이랑 같이 이렇게 내 가족을 이뤄서 살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정서적으로는. 사업적으로는 여기 출연했고, 뭐 어쨌든 작년 씨와 이렇게 같이 잘 지내는 사람 이러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분명히 그런 대체하는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윤진 씨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작년 님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했는데 아니야. 지금 본질적인 게 안 풀렸어. 윤진 씨가 여보가 너무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더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대화가 너무 좋은 게 보통은 이런 대화하다가 엄청나게 싸우거든? 여보가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작년 님이 분명히 칭찬받을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저렇게 강요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 진짜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내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참을 수 없는 게 끝까지 말했다는 건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너무 좁은 세계관이 있고, 좀 근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근데 그거는 이제 작년 님이 조금 이걸 계기로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님이 그대가 베르신이 많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다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난 감사하다. 그래서 윤진 씨도 알았어, 나도 좀 노력할게. 좋은 상황에서는 작년 님은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지. 왜냐하면 그 좋은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상, 이상적인 가족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두려움이 자극돼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얻어야 돼. 상대한테 강요하는 입장이 돼버린다고요. 그 태도만 차분할 뿐이야. 그래서 이게 실은 이 장면에서는 어쨌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정도의 대화에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이사 뒤로 밀어두었다라고 자막은 떠요. 두 사람은 실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피규어와 바디 프로필을 가진 논쟁은 일단 이 장면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뒤에서도 계속 문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불화가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제가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좀 관심 갖고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계속 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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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